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강의학원 김의사입니다. 이번에 2회 전국 모의고사 잘 보셨죠? 간단하게 이번에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중정도로 출제를 했고 제 모의고사 문제 아시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본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중심으로 4월에 맞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풀었고 정답이 나왔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확인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 자, 국회법상 광역도시입니다. 광역도시에 원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X. 광역도시에 물어봤고 틀린 거. 이 광역도시에는 본심에서 나오거든요. 자, 먼저 시장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팍 꽂혀야죠.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쏘곤쏘곤 하면서 혼자 수립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지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다. 자, 퍼펙트. 1번 이상 없고. 자, 2번 가볼게요. 광역계권이 같은 도. 밑줄. 같은 도에 속해 있대. 자, 포천시 연청운에 걸쳐 있다. 그럼 수립권자 누구냐? 도지사 밑에는 두 명이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하여야 한다. 퍼펙트. 퍼펙트. 자연스럽게 지문이 보여야 됩니다. 3번.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입할 수 있죠.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4번. 국토교통무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받았다. 느낌이 쌓여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거든요. 키워드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재협의 권고. 자, 이럴 때 혼자 왔을 때만이에요. 둘이 왔을 때요. 그렇죠. 둘이 왔을 때는 재협의 권고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혼자 왔을 때만 재협의 권고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입하거나 변경하면 그렇죠. 시장군수 위에 도지사가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됩니다. 퍼펙트. 그래서 41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죠. 가볍게 정답 찾으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2번은 전형적으로 도시군 기본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틀린 거 찾아볼게요. 틀린 거. 자, 1번도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지문이. 자, 5년 이내 토지조선 평가를 실시했다. 그럼 어떻죠? 최근에 한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규모. 변경. 수립이나 변경이나 똑같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성력이 없으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퍼펙트 그래야지.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퍼펙트. 퍼펙트.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친 절차가 공청회가 다 들어갑니다. 맞고요. 3번 볼까요? 눈이 번쩍.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하네. 인구 8만 명이래. 그럼 8만 명이면 10만 명 이하잖아. 10만 명 이하. 그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니까 기본계획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퍼펙트. 동그라미 치셔야죠. X 하면 안 되죠. 10만 명 안 나왔다고 X 하시면 큰일 납니다. 8만 명이면 10만 명 이하거든요. 4번. 시장 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입하려면 수립할 때 거친 절차. 지방의 얘기는 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방의 얘기인데 수립권자가 누구죠? 시장 우수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시 또는 군의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퍼펙트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은요. 이거예요. 수립기준. 지침입니다. 시의 소지사가 어떻게 정합니까? 말이 안 되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죠? 전답 5번. 그래서 42번 문제의 정답 5번입니다. 퍼펙트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두 문제 맞췄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43번 가볼게요.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객입니다. 관리객의 입안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용산 주민이 관리객의 입안권자인데 입안제안할 수 있다 하면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 그중에 하나가 기반인설 설치음의 계량이죠. 입안제안할 수 있습니다. 동의효권은 5분의 4죠. 5분의 4. 4분의 4은 없습니다.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요. X. 물론 이 앞에 이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하는 게 맞죠. 제외하는 건 맞지만 숫자가 잘못됐죠? 틀렸고. 지구단위기 구역 변경, 지정, 용산기지입니다. 입안제안할 수 있죠. 이때 국공유지를 포함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 니은도 틀렸네요, 지금. 자, 디귿. 산업주통개발지능지구 용산기지입니다. 가능하죠. 입안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써놨네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퍼펙트 그릇이야, 퍼펙트. 자, 리을번 갈게요. 도시공관리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렇지. 요거는 비용이야, 비용. 자, 제한된 관리기기 입안 및 결정할 때 드러난 비용 있죠.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맞네요, 지금.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옳은 거는 두 가지네요. 디귿과 리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가볍게 체크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44번 가볼까요? 자, 국계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아, 이 용적률은요. 그냥 건평이나 용적률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본시험도. 연습 충분히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대한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열한 것. 중에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옆에다 쓰면 되지 뭐. 자, 농림 80. 보존녹지 80.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존녹지 80. 자연환경 보존녹지 80. 일반주거적도 300입니다. 자, 따라서 연결이 잘못된 걸 찾으면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것도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오래 걸리면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45번 갑니다. 자, 국계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까요? 아, 박스형 문제를 많이 냈네요, 지금. 박스형이 본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기업번. 용도지구 안에서 여기다 밑줄 그저야 돼. 도시공개익서를 설치한대. 그러면 이건 도시공개익서는 공익설이니까 용도지구가 지형돼도 건축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래야죠. 자, 니은. 보호지구는 역중생. 맞네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술 보호지구, 생태 역중생으로 세분되는 거 맞고. 자, 디귿. 고도지구 안에서는 검은축구를 신축할 때 조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조례. 규제를 조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하는 겁니다. 틀렸고. 자, 리을. 자연채달지구 안에서는 3층짜리 치과의원. 치과의원이 뭐죠? 일중근생이죠, 원자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자연채달지구 안에서는 일중근생 3층짜리, 다시 말하면 4층 이하짜리 건물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축할 수 있다.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디귿번 빼면 되죠. 기역, 리은, 리을. 이렇게 되죠. 기역, 리은, 리을.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거 기반세의 종류. 아, 이건 좋은 문제 많이 냈네요, 이번에 진짜. 자, 보세요. 자, 국계법상 기반세의 종류와 해당실로 연결이 틀린 거 찾아볼까? 틀린 거. 환경기초, 도축장. 이건 어때요? 아, 여러분이 도축장은 아이고아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 보건 위생입니다. 틀렸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하천은요. 하천, 하수지, 하수지. 하천은 방제 맞죠. 자, 수지, 수지, 하수지가 어디다닌다고? 방제청에 다닌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공공문화체육설, 사회복지설 맞고, 보건 위생, 아이고아이고, 종합의료기설 맞죠. 공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퍼펙트. 전달 1번입니다. 자, 47번, 도시공개기설 부지의 매수청구.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볼게요. 여러분, 1번은요. 채권 발행할 때 상환기간이 있죠? 숫자 2개 나오면 싸라기 날려야 됩니다. 숫자 2개 나오면 X예요. 그냥 10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10년 이내에서 조례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번,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대. 매수 거부했네. 그러면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짜리 노래연습장, 이건 못 짓지. 놀자 놀자. 놀자 놀자니까 못 짓죠. 자, 3번, 매수무자가 지자체래요, 밑줄. 그리고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용무용 토지입니다. 그럼 대금의 전부, 무슨 소리야? X야? 틀렸어. 비용무용 토지일 때는요. 일단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을 발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도 핵심을 찾으세요, 매수 가격이요. 자, 무슨 법 넣어야 됩니까? 공치법. 나왔네요, 제대로. 공, 취법, 준용.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퍼펙트. 자, 5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은 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해야 된다? 매수 기한은 2년이죠. 2년 이내 매수해야 됩니다. 6월이, 6월이. 6월이 중에서 매수하는 기간은 2년 이내 매수해야 됩니다. 옳은 거는 4번이네요,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48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게요. 소속, 소속. 지구단위 계획은 소속, 관리 계획 맞네. 그래야죠. 자, 두 번째. 녹지는 지정할 수 없지만 주거적으로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면적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때는 의무가 되니까 지정. 하여한다, 퍼펙트. 맞고. 수립기준 국장이 정하죠. 지침이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4번 보시면 도시형 내에 지정합니다. 네, 안쪽에다.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당의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이내에서 여기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강화 그러면 안 돼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건폐 150%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5번은 대지조성사업주의 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재량적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조성사업주의 면은 아파트 질려고 텃닷가 놓은 지역 맞죠? 그럼 여기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죠.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죠. 있다로 하셔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한 문제니까 재량적 지정할 때 우리 맨날 연습하던 겁니다. 자, 틀린 거니까 5번이죠. 이상 없죠? 하시고. 자, 49번 갑니다. 제가 강조한 거 다 낸 거예요. 사실은. 나올 것 같은 거. 자,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안 설명으로 오른 것만 찾아보자. 여러분 박스용 문제 준비 많이 하세요? 올해. 자, 기업. 광역시장은 농림지역 중 농림.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정할 수 있지. 녹관농자. 성장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여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용종률입니다. 용종률은 완화가 되지요. 25를 더 주잖아요. 계획관리가 원래 100인데 25를 더 줘서 12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중용할 수 있고. 어, 퍼펙트하네요, 지금. 자, 디귿방 갑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나와요. 자, 생산관리지역이면 건폐 완화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생산관리지역이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는요, 완화를 할 때 10을 더 줍니다. 10을. 10%를. 그럼 40은 오반에 그래야지. 40%까지는 못 주고.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X. 자, 리을번도 가볼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5년마다. 그렇지. 성장관리계획 수입했으면 반체하지 말고.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거 맞습니다. 이상 없네요, 지금. 리을번.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금방 찾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시고. 50번 갑니다. 개발행효과 나옵니다. 이용파트 넘어갔죠? 개발행효과 연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네, 맞네. 답 금방 나오네. 왜냐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 인설을 매찬으로 설치겠다는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기반 인설 부당으로 지원된 지역은 개발행효과 제한 기간을 연장을 왜 못합니까? 연장할 수 있죠. 제한도 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다. 틀렸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용지에다 밑이기 쉽는데. 토지 일부를 분할하는데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한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적인 목적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래야지. 그다음에 4번. 개발행효과를 받은 사업면적을 5%를 보면서 축소, 동그라미 치고 시험장도 똑같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확장. 그러면 축소할 때는 줄이는 거니까 변경허가 받을 필요 없지만 확장할 때는 변경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 다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면 싸라이기 날려야죠. 아닌데 그래야죠. 아닌데 축소할 때는 변경허가 받지 않아요. 줄이는 거는 경미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데 왜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이행보증금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죠. 공적기관은. 믿으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전달 1번입니다. 금방 다 찾으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51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인설 부담기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 옳은 거. 1번. 광역시장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렇지. 여기까지는 좋았어 분위기. 그런데 승인을 안 받는다니까 심의만 고치고. 승인 나오면 싸다게 날리셔야 돼요. 승인받지 않고 관악회장 6명이 지정한다. 1년 내내 강조한 겁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특별시장이 기반인설 부담기관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 듣는 거 맞죠? 여기 기반인설 부담기관 주민의견 전체가 있고요. 지방도시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퍼펙트. 퍼펙트. 이상 없습니다. 3번 가볼게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권수가 전년도 개발행위권수다. 20위 이상 증가했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한의전이 완화가 되니까 개발행위권수가 허가권수가 증가했겠죠. 그럼 여기는 기반인설 부담기관이죠. 헷갈리지 마시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곤란한 지역. 여기는 기반인설 부담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시 기반인설 부담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맨날 하잖아요. 맨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인설 부담기관은 별개의 지역이니까 중첩 지정될 수 없지요. 없습니다. 중복지정할 수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직에 적용되는 용전율 나왔네. 이거 분위기 좋았어.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직에 적용되는 용전율이 있으면 최대한 더 50% 맞아요. 50% 범위에서.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 한다니까요. 강화만. 완화가 왜 나와 싸다기다 치는 거. 네가 왜 나와 그리고 싸다기 쳐야지. 틀렸잖아 이거. 전답 2번 이렇게 하시고요. 52번 가볼게요. 이건 제가 마지막 하나 낸 게 국회법에 52번에 이거 낸 거예요. 유발 개수. 기반인설 유발 개수가 가장 낮은 걸 찾네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거 써야죠. 여러분들 위관이가 이렇게 종일 숙회면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방송으로 알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없는 애들 찾은데 사실은. 보세요. 위관이가 얘는 탈락이지. 제일 높은 게 위락인데 위락 없으니까 그 다음 높은 거 지어가는 거 이렇게. 관광휴계. 2종 탈락. 세 번째는 없네. 그다음에 종교 탈락. 그다음에 1종 탈락. 여기 없는 애가 누구예요? 없는 애가. 교육용도 시리죠. 얘는 0.7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정답 1번. 높은 거 찾는 거 아닙니다. 낮은 거 찾는 겁니다. 낮은 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53번 가죠. 도시개발 방법론사는 도시국장이. 국장이 도시개발급을 증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실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장관이 뭐 한다? 규모 보지 말고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에 요청하면 면접 관계 없거든요. 10만, 20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함정입니다. 대신에 여기 3번 같이 지방수회장이 제안을 한다. 싸대기 몇 대 받는다고? 두 대 받는다니까 이게. 지방수회장이 무슨 국장한테 제안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용기관의 장이 제안을 해야 돼요.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숫자는 이상이 없는데 앞에 있는 주체가 잘못된 겁니다. 싸대기를 빨리 쳐야죠. X. 지방수회장이 국장 찾아가다가는 싸대기 몇 대 받는다? 착, 착, 착 두 대 맞는 거야 이렇게. 네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시도나 대두시에 걸쳐있는데 협의를 못했대요. 그럼 지정 못하죠. 국장 인정합니다. 마지막 천재지변이면 국장 인정할 수 있다. 퍼펙트. 지정 못하는 경우는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찾으시고. 자, 54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난이도 하예요. 순서 바꿀 수 있는 지역. 구역, 도시개발국을 먼저 정하고 나서 개발계수 개발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찾는 거 아닌 거. 그럼 지가가 낮은 지역, 계획관리, 농림. 농림은 도시 외지니까 공모하는 경우 자연녹지 들어가지 뭐. 그리고 잘못됐네 그래야지. 주산공이 포함됐대. 주산공이 상업주의에 포함됐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틀렸습니다. 다시요.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55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 운영상, 도시개발 조합. 내가 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조합서로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면총이잖아, 면총. 총수 2분의 1. 앞에 있는 거 잘못됐고. X. 틀렸고. 자, 2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한대요. 경미안 변경. 딱 나와야 되고, 기계적으로. 자, 이건 신공함대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그렇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이 될 수 있죠. 전부 환지방식.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3번 정답. 자,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의 수가 70명이래. 아, 그럼 50인 이상이거든. 그럼 둘 수 있다 그래야 돼. 도시개발 법은 두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대연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보면요. 환지 예정지 있잖아요. 이거는 대행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환지 계획을 대행 못하죠. 예정지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중에 옳은 내용은 3번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별표하시고 대행 못하는 거 있죠. 게임의 환정에. 게임의 환정에. 5가지만 대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게임의 환정에. 환이 뭐예요? 환이.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작성은 대행을 못하지만 나머지 환지 예정지라든가 나머지 환자 나오면 환지 계획 빼고 나머지 다 대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환지 예정지는 대행할 수 있다 그래야지. 됐습니다. 전답 3번이고요. 자, 56번 갑니다. 채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난리가 좀 있죠. 자,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1번 토지상환채권은 전자등록 무슨 소리야? 그리고 X 해야지. 이건 도시개발채권이지. 도시개발채권. 이건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이지. 도시개발채권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 전자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발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방무사가 무슨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합니까?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시 도지사. 2번 틀렸습니다. 토지상환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어디 있어요? 공사 끝내면 돌려주는 건데. 5위는요? 도시개발채권이죠. 도시개발채권 상황. 자, 소멸시효. 도시개발채권은 5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5위. 또 숫자도 틀렸네, 이거 지금. 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세부적인 사항은 다 몰라간다고? 조례. 퍼펙트. 도시개발채권은 그냥 모르면 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조례해요. 왜? 발행권자가 누구니까? 시 도지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속재치 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은 건 아니고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토지 형질 쓰세요. 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허가받은 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됐고. 자, 57번 가죠. 두 가지 방식 남았을 겁니다. 수용 방식 남았고 환지 남았어요. 자,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따라. 자, 추첨. 추첨.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 방법 중에 추첨 방법이 있거든요. 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이잖아요. 공공택지 아파트 부지잖아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도주택용지 들어가죠. 자, 5번은 뭐죠? 조성 토지 공급 신청장이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대.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뭘로 했는데 수익 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 추첨 방법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1번은 이게 수익 계약 방법이에요. 이거 수익 계약. 이거 수익 계약. 이건 수익 계약 방법이다. 이렇게 쓰십니다. 수익 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 추첨 방법이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체크하시고. 자, 58번 갑니다. 도시개발 번호상 환지방식. 여기까지 하면 도개법 끝나거든요. 자,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요. 옳은 거니까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시행연은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정돌이 그래야지. 정돌이 나와서 부지정 신청한 거지. 나 토지 안 받겠다 신청한 겁니다. 자, 임차권자가 동의 안 했대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토지의 전분할 입에 대해서 한지를 정하지. 아닐 수 없죠. 부지정 못하죠. 한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틀렸죠. 여러분,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 소유자가 아무리 와서 뭐 해도. 동의를 해도. 해달라고 애걸복고를 해도. 부지정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없다. 자, 두 번째. 이건 눈에 들어오네. 종전 토지 합필 분필 권리가 안 바뀌네. 규제할 필요가 없네.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명이니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퍼펙트. 딱 들어와야 됩니다. 됐고. 자, 3번 갑니다. 이거 지효권이거든요, 지효권. 행사력이 없어지면 소멸되겠죠. 그런데 소멸 앞에 뭐 있으면 싸다기예요. 다음 날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기적으로. 자, 4번. 환지 예전지화 지었는 경우 이미 처분된 채비. 처분할 수 있지, 채비는. 이게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들이 무슨 얘기야? X 그래야지. 이거는 예전지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있죠? 이거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특례입니다, 특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등기를 마친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의해 놓으시고. 자,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죠? 취행자가 취득하는 거 맞네요. 다음 날이 빠졌네요.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정답 2번입니다. 됐습니다. 도계법 끝. 도정법. 도정법상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여기 밑줄 거예요. 문제 잘됐잖아요,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오른 거. 여기. 다시 말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걸 찾는 거거든. 여러분 보시면 면적이잖아, 면적. 너무 오버했잖아, 이거. 받아야지 승인이건. 왜냐하면 20% 미만 변경일 때, 미만 변경일 때. 경미한 사이니까 이때는 승인 안 받거든. 20%을 초과하면 넘어버렸으면. 20% 이상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이면 경미한 사이 맞고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이거. 거원표 6륜을 20 미만 변경해요, 20 미만. 15%면 20 미만 변경한 거 맞죠? 경미한 변경 맞습니다. 놀마공탁이라고는 공동용유수로 설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기본계획 단계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경미한 사이. 그러면 2, 3, 4호는 경미한 사이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 1번입니다. 됐고. 자, 60번. 정비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하던 거예요. 다섯 개 중에 찾아야죠. 용도병이 허가받아야죠. 공유수면 매립 허가받아야죠. 토지분할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물건 쌓기는. 1개월 이상부터 허가받으니까 20일 동안 물건 쌓아놓는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것도 허가받아야겠지. 정답 4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직관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해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단계에서. 됐습니다. 자, 61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 뭐. 저압이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이상, 저압은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 여러분, 이거는 제일 난이도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죠? 머니. 돈 더 내세, 이거. 자, 머니.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바뀌면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조업은 본질이네요, 그래야지. 조업은 본질이네요. 시공자 설계에서 선정했다가 바꾼다. 빽!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빽!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천억 더 들어가거든요.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뭐 어쩌라고 그러고 정답 찾아야 해요. 사업이 끝났대잖아, 지금. 청산 절차? 돈 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데 이게 무슨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까? 원래 받을 거 받는 건데요.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번. 도정법상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 1번 지문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조합장이 아닌 임원, 두 명이죠. 이사감사. 여러분, 이사감사는 대연될 수 없어요. 대연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잇따른 틀려요. 그 다음에 2번은 조합장이나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기억, 시읏. 감사나와야 될까요? 감사나왔네, 제대로. 기억, 시읏. 감사나와면 동그라미, 안 남은 싸라기. 겸직금지. 3번은 겸직금지. 자, 4번. 당연퇴임된 조합이분이 퇴직, 퇴임하기 전에 자,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완벽한 정리이잖아. 유효. 자, 정비사업이 변경이래요. 머니잖아요, 머니. 이걸 어떻게 대행을 합니까? 대행 못하지.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해서 대행할 수 없다. 머니와 관련된 상황은 대행이 안 된다. 정답 5번입니다. 틀린 거 딱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봐도 잘 만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좀 많이 보세요. 이런 좋은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본시험 유형이거든요. 자, 63번. 제가 이 63번 만들 때 이 박스 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기본 유형만 제가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가로내들과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아, 이건 여러분들. 아기를 학교를 보낼 때 아장아장한다.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 교육실이 있다. 그러면 교육장과 사전에 모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혐의하는 거 맞네, 그래야지.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고요. 자, 시행자가 누구죠? 지정개발자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예착을 할 수 있죠. 얼마를 예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정비사업이 예착을 할 수 있는데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건 이걸 동그라미 치면서 지정개발자. 다시, 지정개발자. 2자 보이시죠? 100분의 20이잖아요. 100분의 20.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0, 100분의 20 여기 있습니다. 4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워놓고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문제가 풀리죠.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죠. 이거 답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키워드냐면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조성된 이거 나왔어. 중공인간을 받은 토지라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게 맞죠? 뒤에부터 읽으면 관리처분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2번 갈게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대산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명세. 그렇지. 값도리가 종전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격이 얼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종전에 있던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해서 좀 어려워요, 이거.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실이에요. 이거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실. 인가고실. 난이도가 상입니다, 이거는. 인가고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사업계의 인가 받고 고시한 날. 사업계의 인가고실.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있던 토지라든가 주택 가격 평가하는 시점이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실이거든요.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실이 있을 날로부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종전토지는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틀렸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상권자는 분양대생에서 제외하는구나. 포함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제외합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대생은 제외하거든요. 4번, 4번은 이거죠, 공유죠, 공유. 공유하고 있으면 1주택만 준다, 공유 하나니까.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5번 가면 정비교육 지정호 분할된 토지를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은 정비교육 지정호. 그럼 어차피 분양받는 대생에서 제외되니까 현금 주고 내보낼 수 있다, 퍼펙트. 그래서 정답 2번인데, 이거 나뉘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웬만큼 공부해서는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 하나 알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푸는 거거든요. 됐고, 65번. 주택법정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주는 문제거든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단지로 본다. 해당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순진하게 1분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빨리 숫자 두 개를 동그라미 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뭘로 분리가 됐죠? 일반 도로. 아래니 빼야죠, 일자에서. 20m에서는 분리가 됐을 때 별개단지로 보죠. 정답이네요, 지금. 그리고 도시계획예정도로. 8글자잖아요. 8m에서는 분리가 됐죠? 별개단지로 봅니다. 별개단지로 보지 않는 거 있죠?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정답 2분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66번. 주택법령상,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태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00세대 미만 밑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소형이면요, 60제곱미터 이하에 됩니다. 85제곱미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85제곱미터는 소형 생활태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틀렸네, 이거.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얼굴 누덕게 뜨니까. 그다음에 준상이, 준주거 지역에서는 소형 생활태관과 도시형 생활태관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 준상이 형한테 부탁하면 다 된다 그러죠? 공동건축에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 자, 67번. 주택법령상 사업객 승인과 관련돼서 가로내에 들어갈 내용으로 내용을 옳게 나열한 걸 찾는 거예요. 자, 누구죠? 토이특공사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옥 건설할 때 몇 호 이상부터 사업객 승인 맞죠? 한옥, 한옥, 555. 자, 50호 이상. 건설하거나 대진은 무조건 1만이죠, 1만. 1만 제곱미터 해산 조성한다. 그럼 누구한테 받을까? 토이특공사는 중앙에 있잖아.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 잘냈네, 문제. 깔끔하게. 그렇죠? 그러면 기역은, 자, 이거입니다, 이거. 50호가 맞고요. 대진은 1만이고요. 자, 그러면 승인권자는 누가 될까? 토이특공사니까 국장한테 받는 거죠. 전달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68번. 자, 주택법정사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하우스설리 인가를 받는데. 아, 인가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리모델링은? 결의서가 필요하죠. 결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내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달하는 것.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 이거 막 꽉 외우고 계시면 되거든요.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얼마? 3분의 2. 자, 동별은 어떻게 필요하죠? 동, 과반수. 이렇게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결의 요건이고요. 한 개 동만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숫자 4가 있잖아. 생각하지 말고. 3분의 2. 자, 그러면 기역은 3분의 2. 자, 여기 5번에 있습니다. 니은은 과반수. 자, 디귿은 3분의 2가 되죠. 전답 5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빨리빨리 넘기셔야죠.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거 못 외웠으면 괜찮아요. 지금 의식인데요. 자, 69번 갈게요. 주택법정산 주택상황사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황사체를 발행할 때 민간이니까 보증받아야죠, 보증. 보증받는 거 맞습니다. 공법에서 보증은 민간만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주택상황사체를 발행할 때 국장한테 수임 받는 거 맞죠? 주택이니까 국장한테 수임 받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3번. 주택상황사체를 발행한 자는 발행정변에 따라서 뭘? 주택을 건설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주택상황사체죠. 4번 주택상황사체는 취득자의 성명을 원부. 자, 원부에 1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두 번째 채권에 기록하거든요. 채권에. 그런데 대항력이 생기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원부가 아니라. 채권에 기록이 되어있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부가 잘못된 겁니다. 대항력권은요. 채권에 기록이 되어있어야지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에 기록이 안 되어있으면 대항 못한다. 틀렸네요, 이거. 4번 틀렸네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뭘 적어두래요. 그러면 빈 종이로 남겨둡니까? 적어두지. 대장 비치해두고 뭔가를 적으래요. 그럼 빈 종이로 남겨놔요? 맞죠. 이건 뭐 큰 의미 없는 지문이에요. 이런데 10위 걸면 안 되고요. 정답은 4원에서 걸려야 됩니다. 됐고, 자, 70번. 자, 단수 남기가 많으니까 지금 4월 정도 모의고사에서는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매도총구거든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자의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서 상용사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실소유자. 매도총구할 수 있거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주택 소유자의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호권. 대표자 나이 몇 살? 마흔 셋. 4분의 3. 이게 외웠잖아요. 대표자 나이 몇 살? 마흔 셋. 어리다. 자, 2번. 매도총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되고요. 5% 미만. 손가락 딱 펴면 되지 뭐.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송달 두글자니까 몇 년? 2년. 끝났네, 이거 지금. 금방 찾아야 되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럼 4분의 3, 4분의 3, 5%, 2. 여기 나오네요. 여기 딱 나오네요. 정답 2번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1번. 자, 주택법정상 주택의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 중에서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지. 자, 여기서 1번은 논점이 인천강에 있어서 어디로 갔다. 생업상 가는 사람. 자, 수도권 안으로 가면 안 되죠. 수도권 밖으로 가야죠. X. 자, 상속에 따라 취득했대요. 일부 가면 안 돼지. 전부 가야죠. 전부. 전원이 가야 됩니다. 자, 세대원 전원이. 어, 좋네. 여기 분위기. 근데 체류 이한이요. 2년 이상 돼야 돼. 2년 이상. 1년 가진 안 돼요. 이유는 국가로 못 막는다. 배우자한테 이전한다. 퍼펙트. 정답. 4번. 이유는 국가로 못 막는다. 맨날 하던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입자로 선지되는 지휘나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공동맹이니까 일부죠.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해야 되겠죠. 전부가 4번입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72번. 건축법 가볼까요? 건축법. 자, 건축법 형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이건 어때요? 층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20m면 고층 공을 맞나요? 하나 맞았잖아요. 120m.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고.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층이 안 맞았어. 그래서 높이가 맞았어. 하나만 맞으면 되거든요. 1번. 두 번째, 지하 동그라미 치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작품, 창고 전부 다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요구조 볼까요? 여섯 개 있죠? 내 기준에는 바보지. 내륙백, 기득, 바닥, 작은 보, 싸라기 날리고, 지붕틀, 주개다. 보라고 나와야 되고. 작은 보는 없어도 안 무너지니까 주요구조가 아닙니다. 자, 4번. 바닷면 작기가 6천이고요. 층수가 15층인 의료위설 중 종합병원. 그럼 여기 두 개 밑줄 거야죠. 바닷면 작기가 5천정미터 이상이잖아요. 층수 안 맞았지만 바닷면 작기가 5천 이상이면서 용도가 맞으면 되죠. 자,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외운 거. 여관에서 종종 종합병원 들어가죠. 규모 다 맞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중인 건물에 해당이 된다고 해야죠. 대당하지 않는다고 아니라 해당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은요. 건축의 바닥이 지폐명 아래 있는 층 맞아요.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폐명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분위기 좋았는데 이상이야, 이상. 반 이상이 지폐명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미만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73번. 여러분, 이거는요. 연습하시라고 제가 문제 낸 건데 본 시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고 대상 공렬을 해요. 해당하는 걸 찾는 겁니다. 옹담 2.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지. 2m 넘어야 되니까. 장기 점심 어디 다닌다고? 광고회사. 여기는 4m 넘어야 되겠지. 제일 높죠. 높을 곳. 8m 넘어야 되겠죠. 9, 6. 6m 넘어야 되겠죠. 남자가 30 넘었네. 40이니까. 지하위표에 바싸고 뚫려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퍼펙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재밌게 좀 찾으세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공법의 길이. 이게 길이. 길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딱 나오면 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답 찾는 거예요. 74번. 건축법정상 건축가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국토기통부장관 제한할 수 있어. 국토관리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할 수 있고. 기간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제한 두 글자, 길자의 동그라미 하나, 간자의 동그라미. 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니까. 2년 이내 맞고. 1년에서 한 글자라니까요.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틀렸네, 이거. 이거 2번 틀렸네. 3번. 국맥령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무구장관은 그렇지, 직접 제한 못하죠. 국토기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퍼펙트,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 이상은 지역계획산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죠. 도시군계획산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유가 맞고요. 제한관데 맞습니다. 도지사가 관할군수의 건축화를 제한했대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겠죠.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쳐서 인정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퍼펙트해야 돼요. 읽으면서. 두 번 읽지만 절대 두 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가자. 자, 건축원현상 공개공지 등의 설치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요? 소규모 휴식시설. 일진이, 상진이. 전주거죠. 규모는 6천. 종교. 해당이 된다. 퍼펙트하네요,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역 맞고 규모 맞고 용도 맞았으면 공개공지 설치하여 한다가 됩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면 삼총사, 건폐 용도를 높이지 않을 대통령으로 전환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죠? 퍼펙트. 1.2배 완화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물어보는 거야. 법률에서. 그러면 삼총사 전부 다 완화할 수 있다. 다만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중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얘네 두 개만 1.2배까지 완화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에 이렇게 기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끄떡없죠.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필루티 구조를 설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무슨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공개공지에는 대지에다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대지 면적의 자, 무슨 면적의? 대지 면적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틀렸네 이거. 틀린 거니까 정답이죠. 그 다음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 열거나 판초 활동할 수 있죠.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자, 76번.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걸 하신 거예요. 다음 순환에 낼 때는요. 세부적으로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거 할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시설군하고요. 세부 용도 연결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산업등, 공장, 산업그룹 공장, 옆에 창고, 창고 문 열면 위험한 거 들어가 있네. 이래야지. 문, 종관위형 위문하세. 종관위형 위문하세. 영훈이가 쑥 판다. 위를 팔아. 쑥을 팔아야죠. 앞자만 해도 틀렸네요. 교육 노교수. 어디 갔다고? 야영장 갔다니까요. 무리해서 쓰러졌잖아요. 링기를 맞고 누가 계시잖아요. 주거민 업무, 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보다 군대 간다. 교정국방군사. 들어가나요 지금?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77번. 건축협정입니다. 인가를 받아 건축협정구역에서 개별법무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이야. 통합.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틀린 것. 건조한 부대찌개. 다시. 건조한 부대찌개. 건조한 부대찌개.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부대찌개. 하나씩 보죠 뭐. 건조한 부대찌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건조한 부. 자 여기 있어요. 건폐율. 건폐율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조. 조경이 있나요 조경? 조경이 여기 있네요 지금. 부. 부설치상은 지금 해드렸고 여기 부설치상 설치 기준. 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 있네요. 자 지하층 없으니까 넘어가고 개인. 하수처 이설 설치 기준. 정답 3번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건조한 부대찌개 딱 대입해서 없는 게 정답이거든요. 통합적입니다. 자 우리가 건조협정구역의 전문애비를 대사로 통합적임 할 수 있다.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그럼 여섯 개 말고는 해당되지 않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78번 가죠. 건축법 명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법으로 오른 거. 면적 산정법으로 물어보네요. 볼까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죠. 3m마다. 벽기둥의 구역이 없으면 주유소 건물 기억나시죠? 기둥 하나 서 있잖아. 1m도 되어야지. 자 3번 필로티 나왔네. 자 뭘로 쓴데요? 공중에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정련된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자 4번은 이거예요. 자 이게 초고층 건물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거. 피난 안정 구역 면적은 용전율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죠. 포함하지 않죠. 자 5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가장 많은 층수. 퍼펙트를 해야지 가장 많은 층수를 그것만의 층수를 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야 되고요. 자 79번. 농지법. 자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거. 농업인이 아닌 걸 찾아볼까요? 꿀벌 팔군을 사역하는데. 그럼 일단 농업인은 아니지. 꿀벌 10마리니까 19분 이상 사역해야지. 1년 중 101을 축산으로 용서하면 안 되고. 120일 이상 축산으로 용서해야지. 그럼 여기도.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됐으니까. 정답 1번.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다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럼 500이면. 3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농업이 맞죠. 자 농지 경작하는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200제곱미터면 해당되는 거 맞고. 축산 외중 사는 기간 120일 이상이니까 맞죠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15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2, 3, 4, 5 있죠. 나 농업이 맞습니다. 전달 1번입니다. 자 80번. 농지법정상 농업지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까? 1번. 자 농림축산식품구장관은 농업지능지역 지정 안 해요.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시도지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존을 위해서 농업지능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광역시의 농업지능지역 지정 대상이 해당이 되죠. 왜? 녹지 지정. 우리가 농업지능지역은요. 녹관농자 지정할 수 있어. 녹관농자. 녹관농자 네 군데 지정할 수 있는데. 녹지관리농림자연. 그런데 이 녹지 중에서 있죠. 특별시의 녹지만 지정 못합니다. 다시요. 특별시의 녹지만 지정 못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의 녹지는 지정할 수 있죠. 정답.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부지면적의 1만지금에다 미만인. 아 태양은 하나만 있잖아. 1만 미만 맞아. 그런데 농업지능구역은 설치 못하고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 보호구역까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번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노른자 흰자. 노른자 흰자. 맨날 하는 거. 노른자 흰자. 노른자 이름이 뭐죠? 농업지능구역이죠. 농지가 이렇게 집단에 돼 있는 지역입니다. 흰자는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보세요. 농업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른자를 지정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거꾸로 가야지. 이 앞에 농업지능구역이 들어가야 되고. 뒤에 농업보호구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농업지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간단히 더 쉽게 말하면. 흰자가 노른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 노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광역만 하시면. 이 4번 지문은 당연히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고민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연습하면 이게 딱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정돈이 되거든요. 몇 번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 매장 유산이니까 매장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발굴행위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문화재는 만능이거든요. 덜어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나왔고 80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전의를 하시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4월에 맞춰서 낸 겁니다. 난이도를. 그래서 2년도 모의고사는 버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풀만하다고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겁다. 이게 느끼시면 괜찮습니다. 더 하시면 됩니다. 실망할 게 없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실망을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제는 별표하시고 오답노도를 따로 작성해서 그 부분만 따로따로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모의고사에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ls